유튜버 채널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영상 편집과 기획 등을 주로 하는 이들은 그동안 프리랜서로 인식돼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기획자 임모 씨가 유튜버 김모 씨를 상대로 낸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의 결과를 회신하며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